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하나은행이 손을 잡고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양기관은 어제 하나은행 본점 지하 1층 다목적 복합문화 공간에서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하나은행은 점포를 차는 고객들에게 기부신탁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모금 활성화를 도울 계획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하나금융그룹은 평소에도 재단 내 난치병 돕기 활동에 3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온 기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실질적 성과를 낼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김기석 부행장은 수익보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탁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